안녕하세요.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机의 사진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물의 유물을 묻는 표현입니다. 아루는 동사이고 의미는 있다 입니다. 가 는 주격조사이고 의미는 이 가 입니다. 니 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이고 의미는 에 입니다. 이 근처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네, 저기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네, 저기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네, 저기에 있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노트 등이 있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노트 등이 있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노트 등이 있습니다. 우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유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유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아소코 nos게 공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아소코に 공원이あります. 저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아소코 nos게 공원이 있습니다. 저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도아の右にスイッチがあります 문 오른쪽에スイッチが 있습니다 도아の右にスイッチがあります 문 오른쪽에スイッチが 있습니다 도아の右にスイッチがあります 문 오른쪽에スイッチが 있습니다 이슈の下におもちゃがあります 의자 밑에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슈の下におもちゃがあります 의자 밑에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슈の下におもちゃがあります 의자 밑에 장난감이 있습니다 冷蔵庫の中に飲み物があります 냉장고 안에 음료가 있습니다 冷蔵庫の中に飲み物があります 냉장고 안에 음료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료가 있습니다 本屋の後ろに駐車場があります 서점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점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本屋の後ろに駐車場があります 서점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베드の横に窓があります 침대 옆에 창문이 있습니다 베드の横に窓があります 침대 옆에 창문이 있습니다 베드の横に窓があります 침대 옆에 창문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チャンネル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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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願いいたします